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레미야 8장 11절 이하의 말씀으로 별을 담은 단풍잎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뉘다 왕국 백성들은 다 서타가 되고 싶은 거예요. 대우를 받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세의 소망이 없으면 이 땅 것을 자꾸 가지려고 그래요. 내 안에 보아이신 예수님이 계시면 그분이 알아주면 상금이에요. 그러나 대부분 이 땅에서 예수님이 알아주는 것은 오해를 통하여 고난을 받아요. 여러분 대화가 안 되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대화가 안 되면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그걸 컴팟살이라고 그래요. 상담, 충고, 컴, 함께 발을 받쳐서 가다. 그러면 발을 받쳐서 가는데 진짜 아기면 발을 받쳐주는데 몸은 다 컸거든요. 그리고 세상은 빠삭하게 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겐 화가 나요. 똑같이 들었는데 그럴까? 그런데 이해를 해야 돼요. 마력수가 딸려요. 마력수가. 어떤 분은 고난을 야무지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모양을 꼭 닮은 내 자식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깨닫지 못하고 가는 순간 아이들은 50이 되고 60이 돼도 못 깨달을 텐데 이러면 컴팟살이가 발을 맞추는 것이 처음에는 총고자의가 내담자의 발을 맞춰줘요. 내담자가 깨달으면 내담자가 총고자의 발을 맞춰줘요. 이것을 순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나는 그렇게 못해요 이것은 아주 어리고 어린 약자예요. 약자라고 하는 것보다도 병약해요. 병든 사람은 폐활량이 약해서 막 뛰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일수록 상처가 참 많아요. 그런데 뭐가 되고 싶으냐면 오늘 스타인 별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이 별을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내 성품이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단풍물이 고난스러울 때 단풍물이 들어요. 일교차가 심할 때 밤에는 엄청 추웠다가 눈이 왔다가 설이가 왔다가 낮에는 더웠다가 그러니까 환경사이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 보면 아름다워져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스타는 다 되고 싶은데 나는 이제 니엇니엇 황혼을 맞이하는 나이예요. 노을이야. 그렇죠? 그러면 별과 같은 그 무지무지한 꿈을 담으려면 나는 눈물로 내 인생을 단풍을 물들여가야 돼요. 그것이 지금 남뉘다왕국 백성들이 아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식은 다 했어요. 지금 이러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 일을 지키고 왔다고 했는데 무엇을 지켰는지를 몰라요. 지켰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자카르 이 지켰으면 이 지킨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사회로 가서 흩어지는 교회가 돼야 돼요. 거기서 에크라는 에클레시아라는 분리전체사 이 에크라는 모예드라는 모이는 이 장소에 그러면 나가서는 예수님 마음을 모아놓아야 되죠. 그렇죠? 그것이 안 되어지니까 날마다 눈물 흘리고 하나님의 뜻은 안 맞추면서 내 요구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니까 곤충에다가 절을 하고 그 다음에 태양에다 절을 해요. 알만큼 알고 여러분 제사장이면 다 합니다. 장로들이면 다 합니다. 24 반열에 대표자들이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또 한 명 초청해서 뽑은 분들이 대제사장에서 25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하고 적용은 뭐예요? 요즘에는 제사장들은 다 목회자들이고 장로들이고 고급 직분자들이에요. 고급 직분자들이 대중가요 하나 못 끊어서 가을 되면 얼씨년스러운 대중가요를 올려요. 올렸다는 것은 우상하고 바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들 마음이 썰렁해요. 왜 가을이 썰렁해요? 수술을 해야지. 아 나는 초소감사들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성장했다고 드릴까? 그렇죠? 초소감사장 하려면 호박 오이 참외 이런 것 같아 올려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고급 직분들이 목적을 잃었어요. 부자로만 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태양신을 성기는 거예요. 태양신이 뭐냐? 성경적인 근거가 아닌 사기성으로 부자되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면 당연히 주세요. 은혜 받으면 응답을 주세요. 순종음은 기적으로 홍해를 갈라요. 그 홍해 지나갈 때 열 가지 복을 줬다고 그러잖아요. 고난스럽고 짜증나고 상처가 홍해예요. 홍해 비교가 뭐예요? 고린도교에 우상승배 끊는 거. 왜냐? 아데미 여신을 성기지 않으면 길드 조합에서 납품도 안 받아줘 일꾼으로도 안 써 월급도 안 줘 씨앗도 안 팔아 그거를 죽으면 죽으려 가는 거예요. 왜냐? 홍해는 여러분 베냐민 집하고 유다 집하고 서로 들어가려고 싸웠다고 그러잖아요. 고난이 오면 서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갈라주시고 순식간에 세면 콘크리토로 만들어 주시는데 그거를 우리 인간들이 못해요. 완전주의자들이다. 여러분 완전주의자들은 믿음을 쓰는 방법을 몰라요. 믿음은 내가 갖다가 쓰는 거예요. 받은 만큼 쓰는 거예요. 너 진짜 믿니? 그럼 들어가 봐. 그죠? 그래서 신학생 부인은 남편이 죽고 나서 믿음 받아요. 너희 집에 뭐가 있니? 인져서 정직해요. 예 기름 먹다가만 남은가 한 병이 나이다. 그리고 보고를 해요. 우리 아이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큰애와 작은애가 있는데 팔려가게 됐습니다. 빚을 못 갚아서 진짜 마음을 피운 거야. 남편이 있을 때는 든든했는데 남편이 없어지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가 없어져야 없어진 만큼 믿음을 채워주시는데 없어지기 전에 받아들이면 믿음이 꽉꽉 차는데 끌을 못해요. 그쵸? 왜냐? 응답의 말은 너무 쉬워요. 환경의 응답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가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환경을 받아들이는 걸 고난이라고 그래요. 말을 받아들이는 걸 상처라고 그래요. 그쵸? 여러분 그렇게 깨닫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수용해요. 동네에 나가서 그릇을 빌려라. 여러분 동네에 나갈 수 있는 체면이 아니었어요. 신랑 잡아먹었다 보니까 그래서 살 수 있는 방법 자식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죄한테 팔아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두 아이들을 죄한테 팔아먹으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그 신학생 부인이 일리사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상담을 하고 결단을 합니다. 문을 닫으라니까 닫아요. 그릇을 빌려니까 빌려요. 기름을 따르라니까 따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만큼 그릇을 빌린 만큼 나와요. 기름이 그 장소에서 이게 뭐예요? 오병 이어 에요. 그게 뭡니까? 처방입니다. 그죠? 자 11절을 보면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의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에 없도다. 이건 뭐예요? 고난이 십사이고 홍해를 건너가야 되는데 한임 목사님은 괜찮을 거야. 여러분 복 받을 때입니다. 이런 설교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게 뭡니까? 아무나 평강을 받지 못 하지요? 자 와에 라푸 에트 시베르 그리고 그들이 치료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치료하였으나 그의 상처를 치료하였다. 직역은 그고요. 의역은 그들이 가볍게 여기면서 그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그럽니다. 아드 아미 내 딸 백성들이 그들을 그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누가 가볍게 여기면서 상담해 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왜요? 관계가 탈나면 도망가니까 교회를 버리고 가니까 여러분 교회를 버렸다는 거는 내가 이 교회 소속이 안 됐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마귀들은 마귀는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외라프 그들이 가볍게 여기면서 치격은 그들이 자신이 수선하였다.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고 이렇게 계속 용법 접속사 와 동사 카령 남성 단수 남성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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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형을 라파입니다. 라파 수선하다 고치다 그 다음에 니팔령은 수선대다 어떤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니팔령이니까 단순 수동형이잖아 니팔령이 그거 괜찮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신앙생을 못한다고. 그렇죠? 피엘령으로는 위로하다. 피엘령은 능동강압형이라고 그랬죠? 능동강압형. 명사로선 의사 자신이 의사노도 터는 거야. 그렇죠? 영적인 것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판단하고 가는 거야. 남유당 왕국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됐죠? 54년 되면 망하는 것으로 그냥 이 땅에서 망하면 괜찮은데 이 땅을 버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로 결정해놨는데 그 신학생 부인의 자식들을 노예로 팔리는 것으로 결정을 내놨기 때문에 그거를 알으니까 맨날에도 내려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쉽게 못 내려갑니다. 우리 인간이. 이 핑계 저 핑계 다 되고 그냥 시간만 끓잖아요. 명사로서는 의사 의원 이랍니다. 장세기 50장 2절이 의사고 역대화 16장 12절이 의원입니다. 그렇죠? 와이에라프란가 그리고 그들이 치료자 행서를 했다 이런 뜻이에요. 스스로 위로를 받았다는 거지 은거 없는 것 가지고 그렇죠? 11절은 10절에는 이제 방하게 해놨다. 네? 가족을 뿔뿔이 흐트리게 만들었다. 그렇죠? 그런데 선지자도 제사장도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부패했다. 부패했다. 돈 받고 예언해준다. 이런 거예요. 에뜨 슈베르 에뜨 대격 직접 목적어. 슈베르 상처를 그렇죠? 상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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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마음이 깨졌다. 이런 뜻의 직역은 마음이 깨졌다. 마뜨 아멘 알 니갈라 그렇죠? 딸네 백성에 딸네 백성에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 왕국 백성을 하나님은 무슨 관계를 맺어요? 딸로 치는 거야. 딸 그렇죠? 상처합니다. 슈베르 그렇죠? 명사 남성 단수 연계 영 그러니까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대격으로 뭐가 되어져요? 직접적인 마음이 깨지는 사건이 나타나 마음이 깨지는 거 육신이 깨지는 거는 견딜 수 있지만 마음이 깨지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불안해서 원형은 세베르 그렇죠? 연계 영이니까 명사 남성 단수인데 가정 가정마다 사람 사람마다 남유다 왕국 백성 모둘 딸이라고는 그 백성들에게 단수로 마음을 깨쳐요 그렇죠? 마음이 안 깨졌다고 하지만 가슴에 아픔이 있는 거야 그렇죠? 원형은 세베르 그렇죠? 고전 히브리에 가보니까 깨트려 산산초각내다 그렇죠? 깨트려 산산초각내다 상심으로부터 오는 두려움 상심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깨트려지다 원형 미활료입니다 산산초각이 나다 마음을 깨트려 상심하게 하다 이것이 상처예요 그러면서 니팔령은 깨트려지다 뭐 하니까 환경한테 치는 거야 그렇죠? 다 된 줄 알았는데 안 된 거야 그렇죠? 왜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대격에서 고작이 났어 그렇죠? 딸로 여러분 딸은 곰살맞고 위로가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딸이 한마디만 막 웃잖아 과묵한 딸이 한마디 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은혜가 되는가 피엘령은 철저히 부수고 박살내다 신적 능동 강압형이죠 이거는지 하나님을 깨트린다는 거야 하나님을 깨트리면 나는 뭐 안 없고 하나님을 깨트리면 나는 뭐 안 없고 그렇죠? 하나님 손이 더 커요 우리 손이 더 커요 그렇죠? 하나는 영으로 하시니까 시필은 뭐라고 하죠? 사역능동형 그렇죠? 능동사역형이야 깨트려지게 하다 호팔령은 깨어지다 호팔령은 수동사역형 그렇죠? 신적 수동사역형이니까 하나님이 다 받고 있는 거야 하고 싶은 거를 별이 되고 싶은 마음은 그렇죠? 별이 되고 싶은 마음에 하다가 지치니까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근심하게 하다 예수결서 6장 9절 멸망패망 자문서 29장 1절 그렇게 상처를 내면서 바트 암매 알 내갈라 그렇죠? 내갈라 딸 바트 딸 명사 여성 탄수 연계 바트는 바트는 바드라는 딸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위라되는지 건축하다 짓다 세우다 그렇죠? 바이트에서 바이트 건축하다 짓다 세우다 창성하다 흥하다 딸이든지 아이들은 아들은 여기서 밴으로 가고 딸은 바이트에서 바트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명사 여성 단수 연계형 이니까 남뉘다 왕국 백성들은 남성 여성을 막론하고 다 그냥 딸로 친 거야 하나님 아버지는 남뉘다 왕국 백성들을 귀여운 애동 딸로 치고 싶은 거야 애동 딸들은 어떻게 되죠 대부분 어지간하면 용서해줘 근데 어지간해야지 어지간어지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 치식은 있는데 행동화가 부족한 거야 하나님 사랑해 오면서 우상한테 가서는 진심으로 하고 우리의 우상은 명예 물질 편안 안락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걸 의지할수록 믿음을 안 주세요 그때 믿음 주면 지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가니까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 그래요 이렇게 보면 그래요 그거를 멘토링을 잘해줘야 되는데 그죠 간증거리가 너무 길어지는 인생은 괴로워요 그저 순종해야 됐더니 다 해줍시다 이것이 이간증이 제군 거야 버팅겨가지고 의도 막고서 나중에 손 들고 놓은 거 이거 말고 그거는 성경에 참 많이 나오잖아요 내 백성이 명사 남성 단수 공성 1인칭 단수 명사 남성 단수는 하나님이야 내 백성이니까 공성 1인칭 단수는 백성들이야 공성 그러니까 남녀노소 다 한명 한명 아빠라는 거야 한명 할아버지도 딸로 쳐 아버지도 딸로 쳐 어머니도 딸로 쳐 그 딸로 딸로 쳐 천국에는 촌수가 없는 거라고 R 전체 삽니다 뭐 뭐 위에 네 갈라 그 상처 위에 그죠 그는 내 백성이다 그 다음에 하찮게 여기었다 이게 상처야 하찮게 여기는 거 네 상케 여기는 거 R 전체사 위로 그죠 신에게 가져가다 하늘로 가져가다 위로 가져가다 치료받다 치료가 되다 그죠 기도하다 인도함 받다 초월하다 거느리다 이것이 R이라는 우의 전체사 에요 그러면 우리가 R이라는 말은 알라의 소리가 된 거예요 라라는 어근에서 알라시는 아니고 그냥 알라시 불이요 네 갈라 이게 의역으로는 상처를 했어요 동사 니팔 분사 수동 여성 단수 동사 니팔이니까 뭐예요 귀신이 와서 슬쩍 흔들리면 가볍게 여기요 네 이게 원형이 가볍게 여기다니까 고전 11일을 가면 사소하고 보잘것 없게 여기다 예 상처를 원형이 칼날이에요 원형은 네 칼날 네 칼날 동사 니팔령이니까 동사 니팔령이니까 계속 마귀가 가볍게 여기요 슬쩍 건드리면 울고 슬쩍 건드리면 성질내고 슬쩍 건드리면 상처받고 슬쩍 건드리면 교회 떠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냐 왜 그렇게 처방을 지는지를 모르니까 내가 해보자 여러분 단풍은 뭐를 말하느냐 하면 육신이 죽고 영혼이 살찌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육신은 이 땅에다 버리고 가는 거야 영혼만 가는 건데 아무분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요 조금 인정한 해제만 환장해요 환장해요 저 사람은 저렇고 나는 이렇구나 하나님 어떤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이신 예수님한테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말씀의 전문가 멘토의 말을 듣는 거예요 멘토는 부모처럼 공격하지 않으면 영이 안 가요 원래 멘토라는 것은 부모 스승이란 뜻이잖아요 멘티라는 것은 자식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멘토를 잘 만나면 멘티가 왕이 됐잖아요 아버지 왕은 전쟁 나가고 유래를 보면 상동교에 있을 때 해준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원형 미완료 가볍게 하다 경멸하다 멸시하다 무시되다 가볍게 여겨지다 가볍게 여겨 멸시당하다 원형이에요 왜 상처받느냐 마귀가 나를 가볍게 여겨 마귀가 어떤 영혼한테 들어가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야 그러라고 이래요 하나님은 정해놓으면 그대 여겨가세요 예레미야 눈물의 선제자 때문에 54년 늘려준 거야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가 잘나고 내가 또박또박 약을 먹고 내가 진찰받아서 오래 사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덤비지 그러니까 내 갈라야 내 갈라 벌써 주혜정 마음과 양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뤄보고 그래서 주혜정이 참고 잘 살피고 가는구나 그래서 안 건드려주는 거야 근데 기르기 날두고 지가 나를 도와준 게 뭐가 있냐고 이러니까 그걸 알으니까 나는 같이 안 뛰어 뭘 뛰어 그냥 자기 혼자 뛰라고 자기 혼자 뛰라고 그래 오해는 자유니까 여러분 오해는 마귀가 주는 게 오해잖아요 이질화가 돼서 나자르 이질화가 됐다 네 자 그래서 피엘령은 저주하고 욕하다 능동강압형 후활령은 저주를 받다 후활령은 뭐라고 했죠 후활령은 강압수동형 마귀 강압수동형 네 저주를 받지 말라고 해도 가볍게 여기면 상처를 받아 팍팍 팍팍 팀비고 우기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도 빈말이라도 먼저 못돼 예 여러분 빈말이 어느 순간 참말이 되는 거야 어 처음에는 잘 보이려고 자꾸 그러다가 진짜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어 희필 미완료 부정사는 가볍게 여겨 멸치하다 희필은 능동사역형 미완료는 계속 부정사는 안 고쳐 좋게 말해야 되는데 말만 좋게 여러분 율로 개 오 라는 게 뭐라고 했죠 예수님의 축사함은 유 플러스 로고스라고 그랬죠 로고스 플러스 유가 아니야 말만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좋게 신이 원하는 말이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 안에 있는 능력을 불러내다가 율로 개 오 해요 충성사 유 좋게 말하니까 예 좋게 말하는 게 뭐예요 은혜 받은 말을 하는 거예요 상처받은 말은 말만 좋게 하는 거야 은혜 받은 말은 좋게 말하는 거야 예 히트파일 0은 이리저리 흔들리다 히트파일이 뭐라고 하죠 재기 반복 강화표 다시 제자야 또 흔들려 안 흔들려고 하다가 또 흔들려 또 안 흔들려 또 흔들려 그죠 예 흔들리는 건 뭐예요 깊이 안 박았다는 거지 주님을 깊이 만나지를 못하면 감정에 춤춰요 고난은 감정에 춤출 때 막 와요 바람아 아내 모네 잠잠하라 그죠 그러면 히트파일 0은 그죠 이리저리 흔들리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저조하다 내우기 20장 9절 없인 여기다 예수교에서 20장 7절 고전 10위로 가보니까 사소하고 보잘것 보잘것 없게 여기다 상처는 왜 받아요 마귀가 사소하고 보잘것 없이 여기니까 탁탁 치고 가도 탁탁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이렇게 하면 그죠 왜 그러냐 말씀의 치식에 말씀의 경험의 지식이 없어 말씀의 경험의 지식을 은혜라고 그래 아우리들 힘들 때마다 탐해색을 묵상해 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거둬주셨구나 그냥 놔뒀으면 지옥 갈 건데 지식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예수님 지식을 모르는 거야 율법의 지식은 너무나 달달달달 아는데 네 암기자라는 사람들이 약점이기 거야 적용을 못해 처음 봐서 합격을 하는데 차이성이 없어 네 하자 할 것 없이 하찮게 여기다 이게 고전히브리에요 원형은 뭐라고 그랬어요 레모르 관계의 불분리 전치사리니까 이빨은 말로 관계를 매적하는 거야 그죠 관계의 불분리 전치사라는 건 알으니까 그죠 관계가 내적관계 애적관계를 다 수용해야 완성되는 관계로 가요 그죠 말만 해서도 안 되잖아요 말이 영혼을 지배하는 것을 응답이라고 그래 영혼을 막 지배를 하면 육신은 이 땅에 백년 안쪽에는 다 버리고 가야 돼 그죠 옷을 사놓으면 그 옷 사이 그 옷 입으려고 노력하지 옛날 옷 입으려고 노력하네요 그럼 내 10년 전의 육신의 상태를 자꾸 버려야 돼 그래 죽을 때 가벼워 어? 죽음이 무서우신 분들은 거룩하게 못 살아서 그래 거룩하다는 거는 부패의 영적인 속성을 자꾸 버려야 돼 부패의 영적인 속성이 뭐냐 은혜를 지배하는 육심 네? 은혜는 신약에는 카리스 기특한 행동 신의 성질 구약에는 핸 신과 가까워지다 하나가 되다 그 다음에 라촌 라함 사궁 속으로 들어간다 라촌 빚을 갚아주다 응? 그래서 노아는 펜이라는 은혜를 받았어요 신과 하나님과 가까워지다 가까워지니까 배만 들은 거 120년 이후가 못 돼 그냥 마취가 되니까 참만 깨만 배만 들어가는 게 너무 즐거워 주와 같이 가는 게 즐거운 일 아닌가 막 찬성이 나고 그러니까 옛날에 가수가 되고 싶었던 유행가가 그 노래 만나면 막 징그럽고 막 그래 저렇게 들이래 막 주님한테 죄송스러워 얼씨년스럽고 낙엽에 쫙 그런 별이 흐르는 밤 어쩌고저쩌고 했던 게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분은 가을만 대만 이렇게 와 어떻게 전국 간다는 확신이 있어 가을에는 떠나가지 마라 뭘 떠나가지 마라 낙엽도 다 치는데 레모루 말하기를 말하기를 명령하다 원래 관계볼볼리천사 리 동사 가령 부정사 연계형이니까 안 고쳐 안 고쳐 이 말을 평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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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안 고쳐 주님은 지금 권한을 준비하고 있는데 자기 눈에는 평강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돈 받아 먹는 거야 지금 제사장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시대 때 그렇죠 원형 아마르잖아요 아마르 명령하다 명령형 부정사 연계형 절대형이야 이건 하나님 말씀은 그러니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절대화시킨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속에는 상처였는데 겉에는 상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야 자기들도 은연중에 태양한테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절을 하고 곤충들한테 찬양대들 또 곤충한테 장노들 또 곤충의 방에 들어가서 벽화를 보고 절 오는 것이 양심이 걸렸겠어 안 걸렸겠어요 그러니까 담을 썼지 그걸 하나님이 주먹만한 구멍을 냈지 그리고 예수기를 보고 8장이 보라고 그러지 13절에 네 그럼 영으로 보면 그런데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벌써 음흉스러우면 말하기가 싫지 않나요 왜냐 영적인 것이 저 그렇게 우겨 되는데 뭐 근데 가만히 보면 내 인생은 아니거든 왜냐면 엎어놓고 자체놓아야 제대로 말을 하지 여러분 그래요 남유다 왕국 백성들이 그런데 남유다 왕국 백성들만 그러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렇다는 거야 극사들끼리 극사들끼리도 갈라지고 머리 내려고 그러고 무익대가리 내려고 그러고 그렇게 예수님이 그러잖아 성기는 자가 최고 큰 자다 열두 제자들 중에 네 우위로만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샬롬 샬롬 이게 뭐죠 이 빠른 소리야 샬롬 샬롬 샬롬합니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원래는 샬롬 이여잖아요 샬롬 라는 말은 샬람의 소리가 된 거야 그가 선물하셨다 그가 보답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샬람은 그가 보답하셨다 그럼 샬롬은 그가 나에게 보답을 해주시는 것이 샬롬인데 어떻게 이후에 잘라내는 거 이건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샬롬은 균형을 잡는 거예요 불행을 잘라내는 거니까 이거를 잘라내야 내가 이 균형을 잡잖아요 평강하다 압니다 뭘로만 말로만 어떻게 관계불불리 전체사로만 아 요 말하면 저렇게만 미움사니까 그렇게 맞춰가는 거야 여러분 진리는 독재입니다 진리라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예수님 뜻 다른 가지인데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거야 이 제사장들이 이 선지자들이 네 지금 이 시대는 뭐예요 말씀을 원칙적으로 증거를 한 것이 아니라 군중에 맞춰서 증거를 해 그래서 강의 설교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면 깐다고 그러니까 까면 좀 어때 막이 다 가면 되지 샬롬입니다 평강하다 명사 남성 탄소 샬롬 평강하다 명사 남성 탄소 샬롬 샬롬 두 번 강조하는 게 뭐예요 지들끼리 우기고 간다 이 소리야 네 손바닥도 마주치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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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다 이거야 이것도 뭐 네 이 지대부터 그런 거야 이게요 어 고전 히브로 가보니까 그죠 샬롬 샬람의 소리가 됐습니다 샬람은 정복자에 대한 곡물의 상납 고전 히브로 가보면 평화의 언약을 맺고 있다 명사에서 유래한 동사입니다 명사에서 유래한 동사 명사는 어디서 유래했다고 했죠 형용사에서 형용사는 어디서 유래했다고 했죠 형질은 동사에서 그러니까 이 평화라는 말은 명사인데 동사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동사를 제압하는 것이 사건을 제압하는 것이 고난을 제압하는 것이 샬롬이라 이 말이에요 샬롬은 샬람이라는 어머니 그니 보상이 있으니까 보상 네 그래서 완성과 성취 완전과 조화의 상태에 들어가 완성과 성취 완전과 조화의 상태에 들어가 회복된 관계를 맺다 이것이 샬롬입니다 샬롬 그래서 사전적인 어원을 보면 어떤 자세의 완벽한 마음 형용사로서는 어떤 자세의 완벽한 마음 그러니까 뭐라고 해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니까 베드로가 물을 바라보니까 빠졌잖아요 그분의 사이클에 맞추고 그분의 오다에 맞춰서 다른 데를 기웃거리지 않고 그분을 향해서 갈 때는 하나도 환경이 안 무서워요 내가 이 정도야? 이때 빠지는 거야 그죠? 우리 인간이 이렇게 약해요 그래서 샬롬이라는 어문여금이 되는데 원형 미완료는 뭐냐 원전하다 건전하다 안전하다 완성 완공 끝나고 종료하다 이런 어근에서 이래가 됐어요 후완료는 서약이 이행되다 보상 되다 친근하게 살다 순종을 잘하니까 하나님과 친근하게 살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나오기 전에 가르쳐 주시죠 그리로 가지 마 그죠? 이렇게 너무 신비주의로 가도 안 되겠지만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죠? 사건이 나타나는데 성경 어디 찾아보자 한참 찾아보야 되잖아 그래서 성경적인 응답을 주시는 거죠 지금 부활형이라고 그랬죠? 부활형은 뭐라고 그랬죠? 수동강화평 서행이 서약이 이행되게 하다 그죠? 저쪽을 막 독축을 해서 만들어주시는 거야 왜냐? 고난이 와도 변하 변하니까 고난이 뭐냐 팔딱팔딱 뛰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사기꾼으로 여기고 막 앉지도 않는다고 그러고 내가 조금 모나서 조금 늦어지는 거야 이렇게 해주면 모난 부분이 뭐래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뭐가 모나서 그래요? 왜? 율법으로는 다 해놨거든 은혜로 해야 모난 부분을 아는데 율법은 뭐요? 시키는 것만 잘하는 거야 왜 시키는지를 모르는 거야 왜 고난을 줘서 스파링 파트너로 나를 이렇게 쭈그러게 만들고 쭈그러진 거를 기도로 채워서 불어넣고 모양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그거 쭈그러진 채로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그죠? 그거 쭈그러진 것이 상처받은 거예요 시필령으로는 완성수행하다 친하다 화목해하다 능동사역형이라고 했죠? 호팔령은 수동사역형이라고 했죠? 친구가 되다 내가 주님한테 친구가 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나 버텨줘 이래요? 하나님의 차도 너랑 나랑 벗이다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죄를 져놓고 가늠까지 다 해놓고 하나님 내가 마음이 아픈 자지 어떻게 그렇게 말해요? 누가가 말해주는 거예요? 사자행전 13장 22절 이하에 보면 거기에 누구를 동원해요? 애로 대왕이 충마저 죽는다고 하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의 말이 법이기 때문에 충마저 죽는다고 하면 그냥 죽은 거야 살았어도 죽은 거야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가르쳐주는 것이 선지자 사명이니까 어? 그럼 너희들 떨 거 없다 이 소리야 막 진짜 떨 거 없고 다 죽인다고 떨 거 없다고 하나님의 주권사상 그러니까 죽을 사람은 죽고 살 사람은 사는데 하나님의 주권사상 어디에 결정되느냐 순정음은 단한 주권사상이 좋게 이어져 나가요 살려줘도 그만 안 살려줘도 그만 그런 사람들은 죽는 거지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요구만 하고 마치겠네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하면서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재활용을 주스러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목상을 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아직까지 거두어지지 않은 자 거두어지는데 저렇게 쓰레기 값으로 거둘 텐데 싸다 저거 저거 니아카 갖다 줘도 얼마 안 주잖아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믿는구나 저 생명 유지하고 저렇게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린 죽으면 이거는 그냥 쓰레기로 그냥 버리고 가야 되잖아요 욕심이니까 아무리 손톱이 아프고 죽으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거 내가 그래서 내가 갖다 내려놓은 거 저분이 가졌고 가져가겠구나 나는 어디 가서 저렇게 영혼을 또 이렇게 주워야 될까 남들이 안 주워가는 거 남들이 안 주워가는 것들이 너무 많을 텐데 왜냐 고집세지 율법에 갇혔지 그래도 또 교회는 다닌대야 그런데 하나님이 재활용으로 쓰시려고 그래도 감동을 주는 거야 그냥 놓고 가면 누가 가져가겠다 강남 CEO가 여기까지 주스러워 우리 같은 사람이 버리는 거는 거의 안 주워가 아버지들 밖에 가려열고 가려닫고 재활용 휴지 그러면 재활용을 나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어느 목회자도 재활용을 나고 항로도 재활용을 나고 탁이고 다니는데 속에 쓰레기만 들었어 폐기물 폐기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속이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요거만 하고서 샬롬샬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고팔령이니까 고팔령을 뭐라고 그랬죠 수동사역형 친구같이다 친구해 줄게 너는 나하고 합환자야 너는 합환자인데 해로 따용하는 그냥 충으로 죽였다 해가 딱 이 충이 뭉쳐가지고서 3일 동안 앓다가 그냥 죽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려면 약 먹어도 소용없어 엑스레이 아니라 별거를 다 찍어도 소용이 없어 어떠면 약이 하나님인 사람이 있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약한테 얘기했니 그래 약한테 얘기했니 안해요 하나님한테 얘기했지 용서해 주세요 왜냐 약은 하나님은 등 안시 찼지만 약은 엄청 찼거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아플 때마다 힘들 때마다 찼거든 누구부터 찾아야 돼요 그죠 주님 죄송해요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관리를 잘못해요 점심을 굶고 저녁을 땡땡이 두 그릇 먹었더니 씩씩 소리만 나고요 소화가 잘 안 되네요 자 그래서 평안하다 욕기서 22장 21절 형통하다 욕기서 9장 4절 성취하다 이사야 44장 28절 상을 얻다 다문서 13장 13절 화목제 내우기 6장 12절 그래서 계약이 완성된 쌍방 불행이 오는 것을 잘라내다 이런 거로 이제 샬롬 샬롬 웬앤 샬롬 뭐라는 거예요 뭐죠 나는 계약을 안 했다 나는 너에게 계약을 안 했다 너의 제사장과 너의 선제자가 꾸며대서는 말이다 넌 조금 있으면 무심무시한 일이 일어난다 그런 말입니다 왜 앤 설명해 주죠 왜 앤은 의약은 없도다 없도다 직역은 존재하지 않다 아니 믿음이 없으니까 평강이 없는 거지 믿음이 없으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가지고 우상승배를 하지 그죠 여러분 PC 169년부터 167년까지 여러분 제우스 신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오랫잖아요 로마에서 다 떼가고 법규에 가져가고 돈 부치되는 건 다 떼가고 그 후로 로마의 문화가 예루살렘에 들어온 거야 그래서 3경 4경으로 나눠지는 거야 로마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혈통을 망가뜨려는 거야 이쪽으로 세속적인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혈통을 잡족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얼른 예배드리고 어디 가려고 그러고 얼른 예배드리고서 혼인집에 가고 어디 가고 어디 가고 이게 잡족들이거든 여러분 잡족들은 하늘나라 백성으로 안 셌어요 민숙에 보면 그러면 잡족인지 혼혈족인지 진짜 참별통인지는 은혜 받느냐 보면 알아요 은혜는 아무나 못 받아요 형식은 다 지켜 아멘도 하고 다 해 근데 은혜는 속을 뒤집어 놓는 게 은혜야 뒤집어 놓으면 약 찾잖아 나의 마음을 확 뒤집어 놓으면 하나님도 찾아야지 나의 편리성 찾는 거는 다 혼혈족이야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편안하고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드라비미라고 그랬잖아 드라비미라는 뜻이 편안하게 살다 어떤 기도도 편안하게 하려고 그래 하나님 시간에 맞춰야지 내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려고 그래 와서 그죠 다니엘 기도가 하나님 시간이잖아요 왜 앤 없도다 개소경법첩사 왜 실명사 연계형 부정불변사 역할을 합니다 원령은 아인입니다 대명사 전치사 연계형의 소요리됐어요 존재하지 않다는 어원의 소요리됐습니다 무 공허 진공 없도다 이거 뭐예요 무다는 거예요 없어 없을 묻자 공허다는 거예요 성경 500독이었는데 공허해 읽기 위해서 읽었으니까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아서 어떻게 내가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며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정보를 이 속에서 찾으려고 했는데 쓰는 거로 자랑하시는 분들 그거는 서기관으로 조카야지 서기관들 얼마나 책망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잖아요 그들은 엘로임이 나오면 붓을 빨고 아도나이로 바꿨어 아도나이는 사람한테도 묻히는 주구든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걸 바꿨는데 붓을 빨고 예호바라는 걸 쓰고 나서 예호바를 아도나이로 쓰고 나서 과부의 재산을 다 가져가 그게 뭐가 샬롬이 있냐는 거지 다 지옥 간 거야 그 당시 여러분 소용돌이 칠 때 그 사건을 통해 집에 없었던 사람은 다 지옥 가 왜냐? 지금 암흑계에서 예수님 오셨고 이제 시대가 바뀌는 단계에서 구약적인 사거리고 살던 사람은 다 지옥 간 거야 왜냐? 이제 예수님 시대인데 예수님 뜻을 안 맞아 드리는 거야 무슨 46년 동안 이 쇠로 성전을 쳤는데 네가 무슨 46년까지 살았냐? 근데 예수님이 내 3일 만에 이르러 그러니까 무슨 믿어줘야지 영적인 것은 절대로 지식으로 못 믿어 영적인 것은 그분한테 받아야 되는 거지 피오니마티코스는 아무리 연구하고 공부해봐요 그게 이해가 되나 46년 된 해로 성전이 어떻게 끄만 헐고 3일 안에 내가 지우리라 예수님 요한봉 2장에 말씀하셨는데 그게 누가 이해를 하겠어 박사들도 이해가 안 돼 이거는 할머니는 이해가 돼 영적이니까 얼른 불러드리고 마십니다 부정사 이거는 부정 대명사 무없음 부정사 무엇이 아니다 인칭 어미가 붙습니다 탄수 1인칭 어미 부정 어미 동사가 포함된 경우 이것은 뭐예요? 완곡어법으로 사용합니다 강압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완곡어법으로 고전 시부려로 가보면 없도다 이것은 무엇을 제외하고 낫지 않는 불치의 어느 쪽도 아니다 결코 무엇도 아니다 쓸모없다 찾아낼 수 없다 과거의 지나간 이것이 왜 앤이에요 원형은 아인이라고 그랬죠 전치사와 함께 쓰일 때는 무엇이 없는 접두사와 함께 쓰일 때는 무엇을 결여하고 있는 거의 무엇이 아닌 자에게 그래서 그러므로 무엇이 아니다 그래서 뭘로 번역되느냐 아니하다 장세기 30장 1절 그치다 장세기 41장 49절 없어지다 왕상 20장 40절 못하다 역대하 21장 18절 거의 시편 73장 2절 그 다음에 허망하다 이사야 41장 24절 떠나다 시편 38장 10절 그 다음에 친하다 친 친 친하다 이사야 44장 12절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별을 담은 단풍잎의 눈물 내 꿈은 큰데 영적으로 변화가 되질 않으면 하나님이 안 해주세요 그죠 욕심이 잉태한 듯 지혜를 낳고 제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거기서 사망은 네크로스가 아니라 다나토스예요 그냥 생명이 끊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그죠 십자가 바깥을 세상이라고 그러고 십자가 안을 교회라고 그래요 사명이라고 그러고 신앙이라고 그러고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린도 1장 18절에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가를 미련하게 보이나 예수 믿는 자의 예견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 예?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다우루스라는 거는 직분이에요 십자가는 직분은 완벽하게 져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시스템으로 오죠 경제용어에서 시스템으로 달아주다 경제용어를 달아주는 거예요 또 얼마만큼 버텼어 십자가에서 대적했어 마귀한테 얼마만큼 확정했어 얼마만큼 섰어 얼마만큼 쓰러졌다가 일어났어 이게 시스템이니까 예? 그러니까 저울에서 저울에다 달아서 주는 역할을 각자 각자 단임 목사가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분량만큼 직분을 우임하니까 그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예림의 시스템 때보다 더 요즘에는 상당히 혼란이 많이 빠져 있어요 보금의 다양성 때문에 그죠? 그리 다른 보금이 아니지만 다양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독특성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다양성이니까 뭐부터 할지를 몰라 그죠? 아니 의사는 의사인데 산부인과 가면 뭐 맹장수술을 그죠? 임신을 한 사람이 산부인과 가야지 그죠? 의사는 의사야 그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예림의 시대 때처럼 이렇게 아주 상당히 혼란에 빠지는 이 시대에 십자가 하나로 예수님 한 분으로 구속사적으로 그 안으로 쏙 들어가서 해결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 아멘